저 차가 천사분들이 내려오고 계시는데요 우주소녀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쟤는 너에게 닿기를 신곡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우주소녀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소녀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시죠 다영이 형 너무나 귀엽고 깜찍하게 한 분 한 분씩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포즈를 한번 취해볼까요 살짝 붙어서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즈와 붙여야 할까요 정면하면서 하나 둘 정면 둘 살짝 뒤로 감사합니다 정면하면서 붙어서 정면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볼까요 오른쪽 하나 둘 셋 왼쪽입니다 왼쪽 하나 둘 셋 마지막에 2017년도 많은 분들과 좀 더 가까이 닿길 바람으로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너에게 닿길 포즈 지금 엔딩 포즈를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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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지막에 왼쪽으로 한번 와주시죠 왼쪽 네 됐습니다 네 좋 내게 닿길 바람으로 한 번씩 오신 것 같은데 네 한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팬분에게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 보러 감기 걸리시지 않게 조심하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뭐 많은 분들이 또 우주소녀를 좋아하고 네 사랑하죠 네 오늘 본무대 어떤 무대 준비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아 네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되게 열심히 활동했던 곡이죠 비밀이야와 또 이번에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곡을 같이 준비했는데 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주소녀가 원래는 그 팬클럽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생겼죠 네 네 우주정거장 네 우정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우정분들이 저 앞에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나씨도 질문 하나 해주시죠 아 마이크 나오는거죠 네 혹시 네 자 우주소녀하면 상큼 깜찍 발랄함을 놓칠 수 없는데 성숙씨가 대표로 우주소녀만의 깜찍한 표정이나 포즈 한번 취해주실 수 있나요? 성숙 네 자 송소양이 대표로 네 네 자 하나 하나 둘 셋 아 정답 너무 상처해요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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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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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성숙양이 포즈를 취하니까 어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핸드폰 진심 잘 터지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에서 네 자 오늘 어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무대를 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자 오늘 우주소녀 혹시 2017년도 바라는 점이 있나요? 한 해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2017년도 네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아마 저희 멤버들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2017년에는 꼭 열심히 해서 음악방송 1위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음악방송 1위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뭐 이게 또 네드카페이긴 하지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저희가 한번 우주소녀가 1위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소감을 수상소감을 한번 해주시죠 자 이나씨 발표해 주시죠 네 네 이번 1위는 우주소녀입니다 네 우주소녀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소감을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네 진정하시고 이제 네 소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우주소하세요 네 너무 울어서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네 소감 네 일단 저희 키워주신 13명 부모님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어 네 저희 김시대 사장님 스타심 엔터테인먼트 시카 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네 일단 어 저희 멤버들 사랑하고 우정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네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요 이미 다 했잖아요 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룹 우주소녀입니다 네 꼭 네 2017년도에도 그녀들이 많이 사랑을 받길 바라고요 꼭 1위하는 모습 네 지금 이 수상소감을 들어보는 모습을 저희도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녀들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6회 하의원 서울 가요대상 첫 번째 네드카펫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퇴장을 한번 해볼까요? 자 정면 보시고 네 자 해볼까요? 네 네 서울 가요대상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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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우주소녀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아 네 네 네 자 오늘 네 우주소녀가 네 입장을 했습니다 5 6 5 5 5 6 4 5 5 5